만나면 좋은 친구 MBC 바다의 왕자 엘리펀디입니다. 오늘 이곳 고성 뜨거운 여름 그 누구보다 즐겁게 즐길 많은 분들이 찾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분들이 어떤 즐거움을 찾을지 지금 저와 함께 가보시죠. 렛츠고! 탁춘기를 맞거나 앞둔 우리 아이들과 함께 고성 바다에서 즐기는 주말 가족 캠프 뭐 이것도 정리 아니고 어서와 고성 주말 가족 캠프는 처음이지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돼 너도 나도 우리 모두 다 함께 즐길 수 있으니까 고성군 주광면 오호리에 자리한 봉수대 해변을 찾았습니다. 지난 주말 오후 3355 가족 단위로 모인 참가자들이 눈에 띄는데요. 밀박 2일간의 본격적인 캠프에 앞서 오리엔테이션이 한창입니다. 일단 간단한 가족 크기부터 시작되는데요. 제가 방금 오리엔테이션을 봤거든요. 참여를 했는데 말만 들어도 정말 재밌을 것 같고 기대가 되는데 오늘 행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고성 더 나은 교육지구 안에 행복 고성 캠프에 주말 가족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8번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차는 6회차 이 프로그램 어떻게 진행하시게 되는지 여쭤봐야 될까요? 우리 지역도 이제 서핑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른 외지에서 오는 친구들보다 고성에 살고 있는 학생들 가족들도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는 서핑이라든가 카누라든가 캠핑에 관해서 같이 한번 느껴보자고 싶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캠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첫째도 둘째도 바로 안전입니다. 먼저 지상에서 서핑의 기본 자세를 배우면서 안전 교육부터 진행하는데요. 다음은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풀기 완료. 오늘 캠프 어떻게 참가하게 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학교에서 복지를 통해서 이런 좋은 취지의 캠프가 있다고 해서 제가 빛의 속도로 열심히 클릭을 해서 성공했습니다. 이게 경쟁률이 상당한가 봐요. 그렇다고 저 혼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주말에는 가족끼리 보내시는지 주말에는 지금 해변 같은 경우도 있고 강가나 이런 데도 있어서 유원지도 많이 있어서 그런 곳을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무려 오늘 손녀랑 아들, 딸들과 함께 오셨는데 기분이 어떠신지요? 매우 좋아요. 끝이에요? 네, 엄청 좋아요. 오늘 가장 프로그램 중에 가장 기대되는 게 어떤 게 있을지 저 지금 시작돼서 서핑이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평소에 혹시 해보셨나요? 안 해봤어요. 처음이에요. 바다에 입수하기 전 안전교육이 한 번 더 진행되는데요. 이제 드디어 드넓은 바다를 즐겨볼 시간입니다. 늘 바다 가까이 살다 보니 바다와 친숙한 이들. 그만큼 순조로운 출발을 기대해보는데요. 선생님이 패드를 하면 넌 패드를 해야 해. 같이 해줘야 해. 선생님이 밀어준과 동시에 너는 패드를, 패드를, 패드를 치는 거야. 알겠지? 패드, 패드. 테이크, 허리 들어. 테이크, 허리 들어. 역시나 한 번의 성공. 모든 운동은 자신감이 반이라고 했던가요? 오늘 배우는 서핑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각자의 방식으로 서핑에 도전하는 참가자들. 게다가 오늘은 가족과 함께하니 어느새 그 즐거움은 2배, 아니 그 이상입니다. 또 한 번에 성공하면 어떻고 좀 아니면 어때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 혼자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잖아요. 이쯤 되면 올여름 최고의 휴가 바로 오늘이 아닐까요. 아이들이랑 이렇게 프로그램 참여해보신 거 어떠세요. 아이들이랑 이렇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정말 좋고요. 고성에서 사는 게 행복합니다. 평소에는 주말 같은 시간에는 아이들이랑 어떻게 보낸지 궁금하거든요. 토요일은 아이들 학교에서 하는 주말 체육학교가 있어서 아이들이랑 거기 보내고 그거 끝나고는 바다에서 놀기도 하고 산에 갈 때도 있고. 어? 아직 무슨 냄새 안 나나요? 캠핑의 꽃은 또 먼 거리 아니겠습니까. 무언가를 또 많이 드시는 것 같은데 한번 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서핑 후에 즐기는 오붓한 저녁 시간. 모처럼 가족이 함께 모인 이런 날엔 삼겹살이 질리죠. 오늘은 그저 바라보고만 있어도 배가 부를 정도입니다. 아 제가 지금 저녁을 먹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냄새가 끝내줍니다. 아 오늘 어떠셨어요? 아 오늘 보드도 서핑보드도 처음 타봤는데 몸친 줄 알았는데 운동신경이 살아있는 걸 느꼈네요. 작년에는 이제 당일 코스가 당일 체험이 있었고 또 1박 2일 체험이 있었어요. 근데 처음 당일 체험을 해봤는데 둘이 너무 재밌었어요. 카약 타고 섬에도 갔다 오고 스노클링도 하고 너무 이제 둘이 알다시피 사춘기에 같이 할 게 없는데 많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주 10시 땡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잽싸게 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전부 다 오픈을 기다렸네요. 경쟁이 세요. 강원도 고성교육청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아요. 많고 질도 좋고 만족도도 너무 좋아서 엄마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아요. 이번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 동심으로 돌아가는 VR 체험인데요. 이런 체험을 즐기는데 우리 엘리펀디 또 맞을 수 없죠. 게다가 이렇게 재밌으면 시간도 더 빨리 가기 마련인 법. 그야말로 시간 순삭입니다. 순삭. 이렇게 즐기는 사이 첫째 날이 깊어가는데요.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이야 오늘도 어떤 다이나믹한 체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정말 기대가 되면서 약간은 두렵습니다.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저와 함께 가보시죠. 둘째 날 아침은 모험 레저 체험이 열어줍니다. 안전장비를 착용한 후 공중에 설치된 그물다리를 건너보는데요. 고성군 관내 초중생 가족들이 1박 2일 동안 함께 즐긴 주말 가족 캠프는 아무런 사고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됐습니다. 다음에는 꼭 아빠와 같이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더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씨 패밀리 사랑해요. 고성군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줘서 고성군한테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더 나은 교육지교 주말 가족 캠프 화이팅! 안녕! 진짜 오늘 너무 더워요. 오늘 폭염주의보 내린 것 같은데 피디님 왜 이런네 촬영을 하자고 저를 부르셨어요. 너무 힘들어요 진짜. 제주도 이런 데나 가서 수영이나 하고 그래야 되는데 말이에요 진짜. 너무 더워. 정국씨 제주도 가고 싶어요? 제주도요? 너무 가고 싶죠. 어떻게 제주도 갈까요 지금? 진짜요 피디님? 원하는 곳 어디나 갈 수 있고 무엇이든 직접 조종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 세상 속으로 고고고. 찾아간 곳은 춘천시 신동면. 아니 피디님 저 지금 제주도 데려오신다면서 여기 어디예요? 여기 무슨 시골 같은 데 데려오셨는데? 어? 저 근데 뭐 카페 같은 거 있는데? 과연 어떤 즐거움이 있는 카페인지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저희 피디님이 제주도 데려다 주신다고 해서 왔는데 저 지금 속은 거 맞죠? 여기가 무슨 제주도야. 제주도로 가고 싶으세요? 네. 네 그럼 여기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제주도 아닌데? 낯선 장비와 기계들만 가득한 실내. 여기가 왜 제주도인가 했더니 시뮬레이션으로 다양한 조종 체험이 가능한 체험 카페였습니다. 경험하기 어려운 조종을 해볼 수 있다는데요. 와 제주 항구예요 여기. 여기. 와 우리 내려. 타보시면 여기로 들어오시겠죠? 우리 내려가서 자꾸 회 먹고 가 만들어. 회 한 그릇. 너무 위험한 행동이. 하하하하하하. 아래 보시는 화면에서 지도에서 검은색 비행기관 저희가 지금 비행하고 있는 위치입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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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화가 본분들이 초기의 비행을 하게 되면 아마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오오오. 아 근데 역시 움직이니까 이게 진짜 비행을 하고 있는 느낌이 훨씬 들거든요. 실제 전북의 조종사들도 이런 시뮬레이션 훈련을 하고 있어요. 오우! 일로와! 저도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런 분 처음 일하지 않고. 아 정말요? 네 지금 뒤집어져 있습니다. 지금 땅으로 글로 박지로 하죠? 아 안돼! 어떡해요! 두락할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 뭐예요 사장님 뭐길래 이렇게 막 제주도도 가고 비행도 하고 이런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 가상 체험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라고 하는 건데요 시뮬레이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갈 수 없는 것을 간접적으로 저희가 다녀오는 것처럼 실제 거기 비행하는 것처럼 저희가 그런 장비를 갖추고 있는 곳이에요 이거는 아무 데서나 아마 체험하실 수가 없는 곳일 겁니다 실제 전투기는 아니지만 진짜 전투기처럼 느낄 수 있는 시뮬레이션 장비들 가상 체험이긴 하지만 안전은 실전만큼 중요합니다 장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뮬레이터들도 계속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매일 매일 일일 점검하고 분기 점검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인이라고 하면 차이점이 많은 것 같고 네 구체적으로 좀 어떤 점이 차이점이 시뮬레이터는 단순한 하나의 장비가 아니라 영상, 모션, 인터페이스 모든 것들이 종합적인 시스템 장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어디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작동되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전성 검사를 다 획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검사를 다 맞춰서 안전성이 입증된 장비들입니다 강이나 바다에서 거친 물살을 일으키며 빠르게 달리는 파워보트 이 작은 공간 안에서 그 물살과 바람을 느낄 수 있다는데요 아이들 표정만큼은 진짜와 다름없습니다 저 멀리 자유의 여신상을 향해 달리는 꼬마 조종사 배 몰아봤는데 어때요? 흥미로워요 어떤 부분? 살짝 조종하는 부분이요 조종하는 느낌 뭔가 살짝 스릴감이 넘쳐요 오빠 산사리가 그러는데 무서웠어요? 약간 스릴감이 있었어요 흔들리는 부분이 모든 것보다 재밌어요 초등학생들도 쉽게 조종할 만큼 방법은 간단한데요 이렇게 아니면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왼쪽 오른쪽으로 하면 비행기가 움직이는데 비행기 자세를 보면서 항상 수평을 유지하도록 하고 가보자 싶은 것은 가능합니다 표정만큼은 진짜 조종사처럼 진지합니다 표정만큼은 진짜 조종사처럼 진지합니다 작은 실수에도 크게 움직이는 전투기 무섭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아이들이 와서 즐거워하는 모습 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아유 저는 아이들은 아이들 나와야 되는데 허수하게 아이들이 하는 모습으로 너무 행복하죠 저도 직접 조종을 해서 나의 의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거하고는 다르고 아이들이 앉아서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활동적인 게 좋아요 집중도 딱 되고 이게 굉장히 몰입감과 집중력이 최고예요 직접 보트를 조종하고 비행기를 운전해 보면서 파일럿의 꿈을 키우는 기회 시뮬레이션이긴 하지만 꿈을 키우기에는 충분합니다 시뮬레이션 재밌어요 따뜻한 마음으로 온전히 사랑에 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부산 가톨릭대 해외봉쇄단과 함께 뜨겁고도 아름다웠던 베트남을 사랑으로 물들인 7박 8일간의 사랑의 동행 지금 7시가 채 되지 않은 시각인데 김해 국제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7박 8일 동안 이웃나라 베트남에 사랑의 전화로 가는 이들과 함께 동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들과 함께하는 사랑의 동행 그 첫 페이지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봉사단은 지난 봉사 때보다 2배 인원인 80명의 학생들과 교직원, 의료진 등 1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해외 봉사 프로그램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200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속해 오고 있다가 간호학과를 비롯한 보건계열 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의료봉사 팀이 있고 한류의 어떤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교육문화 봉사 팀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지에 좀 안전상 문제가 되는 시설 등을 보수하기 위한 노력 봉사 팀이 또 있습니다 봉사활동 기간 우리 학생들이 부디 탈 없이 다치지 않고 봉사활동을 잘 마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해외 봉사는 처음 가보시는 거예요? 원래 해외 봉사를 고등학교 때부터 항상 로망이 있어서 제 롤모델이 이태석 신부님인데 이태석 신부님처럼 약간 해외에 가서 어려운 아이들을 항상 돕고 싶어서 이번에 그 마음가짐을 본받아서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 부산에서 약 5시간이 넘는 시간을 비행해 도착한 베트남 호찌민 이른 새벽부터 이동해 피곤할 텐데도 얼굴에 미소가 가득한 우리 봉사단원들 봉사에 필요한 물품들부터 상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신속하게 옮깁니다 오늘 일정은 호치민 대학교로 가서 호치민 대학교 한국어학과 학생들 자원봉사단 20명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하고 이제 상호 소개 진행을 할 거고 호텔로 복귀해서 그리고 나중에 또 회의하고 이렇게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숨 돌리 틈도 없이 시작된 봉사단의 첫 번째 일정 이번 봉사에 통역으로 함께할 20명의 호치민 대학 학생들을 만나러 갑니다 호치민 대학 학생들과 함께 총 120명의 봉사단원들이 첫 번째 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교류해 보니까 어떠세요?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서 봉사 활동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너무 기쁘습니다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그렇죠 어때요? 한국어를 너무 시아님께서 다른 분들보다 잘하셔서 놀랐고 이것 때문에 약간 저희 문화팀이 4일 동안 봉사하면서 아주 조금 수월하게 봉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분인 것 같아서 아마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문화교육 화이팅! 여러분 곧 만나요 우리 호치민 대학교 학생들이 통역을 도와준다고 들었는데 어떠세요? 어디선 제일 큰 게 언어의 장벽인데 그 장벽을 해소해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도와주신다는 거에 정말 감사함을 느끼고 또 그 통역을 통해서 저희 의료봉사나 문화봉사 노력 봉사를 통해서 많은 베트남의 수혜자분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산 가톨릭대학교 호치민 대학교 화이팅! 호치민에서 처음 맞이하는 아침 드디어 봉사 현장으로 가는 날입니다 새벽 6시 30분 이른 시간부터 오후가 분주한데요 지금 뭘 실으신 거예요? 지금 약제팀이라서 약제 약들 담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처방을 받으면 저희가 약사님들의 말 따라서 약을 담아서 드리고 있습니다 첫날이라 좀 정신 없을 텐데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첫날입니다 우리 어디로 가나요? 호치민에서 약 1시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뺀채성의 빨라이 마을이라는 곳에 빨라이 마을? 네 거기에 개척성당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당에 가서 저희가 의료봉사도 하고 노력봉사, 교육문화봉사 함께 오늘 다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우리 드디어 첫날입니다 어떠신가요? 좀 떨리기도 하고요 또 어떤 상황이 있을지 좀 설레기도 하고 안 아픈 분들도 있고 진짜 병원에 바로 가셔야 되는 분들도 있다고 하셔서 좀 걱정도 되고 또 대상자분들 시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또 시력지 이런 것도 준비했고 많이 훈련도 했고요 약품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료봉사 화이팅! 드디어 봉사단 버스가 출발합니다 호치민시에서 약 2시간 30분을 이동해서 도착한 벤채 빨라이 마을의 성당 이곳에서 우리 봉사단원들에게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이른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봉사단의 소식을 듣고 기다리고 있는 현지 주민분들 봉사를 준비하는 봉사단의 손은 더욱더 분주해집니다 마땅한 의료시설이 없어서 성당을 진료실로 사용하는데요 자 지금 저희가 벤채 빨라이 마을에 왔는데 이제 성당이 딱 들어오면서부터 아 이곳은 병원이 어디 있을까 안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던데 이 마을에 이 봉사단이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저희 나라랑 달리 전국민 건강보험 이런 게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비용도 아무래도 많지 않을 거고 그래서 평생 의료기관 갈 수도 없는 분들이 많아서 접근성이 너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랑 많이 대비되기 때문에 다시 일회성이든 저희가 계속해서 오든 간에 왔을 때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좀 드리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현지가 체감온도 50도가 넘는 찜통더위가 이어졌었는데요 봉사단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밝은 얼굴의 마을 주민들 아버님 오늘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어요? 의료봉사팀은 비만도와 시력, 혈압, 혈액, 소변, 초음파 등의 각종 검사와 매과 진료, 약물 처방 의료 서비스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저희 봉사단에서 이렇게 진료 받아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다 좋아요 다 좋아요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진료를 받는 분들 가운데 의료진의 부축을 받을 정도로 몸이 불편한 분이 계셨는데요 발목을 감싸고 있던 붕대를 벗기자 예상보다 상처가 더 깊었습니다 일단 상처를 소독 치료해 드렸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위해 당장 병원으로 가야 하세요 아까 치료하시는 거 보니까 좀 많이 다치신 건데 어떻게 하다가 다치셨어요? 일단 다치고 나서 병원 치료는 안 받으셨어요? 그러면 다치시고 나서 병원 치료는 안 받으셨어요? 한국과 달리 다쳐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기에는 감당하기에 벅찬 병원비 그래서 현지 주민들은 다쳐도 아파도 병원에 잘 가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더 반가운 봉사단의 방문 우리 봉사단이 벤체 빨라의 마을에 왔습니다 외지라서 이런 의료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람들도 참 많다고 들었는데 우리 환자분들이요 한국에서 베트남까지 와줘서 고맙다 매년 와주면 안 되냐 하는 마음에서 뭔가 말은 통하지 않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이 온전히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 이렇게 훈훈한 우리 의료봉사팀 말고도 또 다른 팀들이 열심히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 팀들은 2편에서 소개해 드릴게요 육체의 아픔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어루만지며 사랑을 나누는 봉사단의 이야기 2부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햄버거 최근 미국에서 핫한 햄버거 가게가 오픈하며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곳이 선택한 최고의 감자 미국도 반한 보성의 맛 함께 만나보시죠 우리나라 최대의 감자 주산지 산과 바다 천혜의 자연을 가진 보성을 찾았습니다 지금이 딱 제철이라 그런지 아침부터 감자 캐기에 한창인데요 봄은 듣고 왔습니다 아유 바쁘시네 여기 감자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 잡니다 어허! 이야! 감자 아버지 되세요? 예예예 이야, 지금 엄청 바쁘시네 일손이 몇이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지금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지금 소각이가 예를 먹고 있습니다 아아 그리고 할 수 없이 지금 수작업을 하고 있어요 아, 손으로 캐는군요 예예예예 그렇다면 내가 나를 잘못 잡은 것 같은데 그러죠, 알아서 한번 캐 봐요 알아서 한번 캐 보세요 아, 그래요? 뭘 어떻게 캐까요? 네, 호미 아, 호미 다 준비되어 있죠 하하 하하 바로바로 냉큼 물 정도로 아, 준비가 되겠네 아유 그러면 캐는 방법부터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어? 잘 보세요 이렇게 펴면 황금이 톡톡 떨어집니다 황금이 톡톡 떨어져 황금이 톡톡 떨어져 이렇게 이렇게 시작 감정이 막 우스스스 나오네 네 이렇게 손수 하나하나라도 더 캐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 아유, 그런 상황인데 저도 도와야죠 와, 감자 나오는 것 좀 봐봐 호미를 넣는 쪽쪽 나오는 황금감자 캐는 방법이 어렵지 않아서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기계보다 더한 걸 보여줄 텐데 그래서 한번 해봐요 제가 얼마나 캐 드리면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 캐 주세요 저기가 어디예요? 끝까지 끝까지 아 조금 고된 하루가 예상이 되긴 한데 못할 거 없습니다 제가 다 캐 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자, 하겠습니다 아, 이쪽부터 네 끝을 보면 막막하잖아요 우선 눈앞에 있는 곳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밑판이 나와요? 우와 이것만 나와요 우와 우와 이렇게 찍으면 안 되지 조심히, 조심히 해야지 이렇게, 금다리 씨 이렇게, 사삭 이렇게 이렇게 수습하고, 황금알이 순간된다고 오오오오오오 이렇게 이렇게... 금바다! 이제 실수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캐는 감자는 설봉감자인데 전분 함량이 높고 단단해서 감자튀김이나 간자칩으로 많이 쓰입니다. 딱 봐도 감자가 나오는 거 족족, 진짜 무슨 황금 캐는 느낌이에요. 뭘 이렇게 때깔이 좋아요? 이쪽 지역이 전분 한 톡깔이 약톡깔. 그래서 해풍이 맞아서 이렇게 감자가 튼튼하고 분란 감자도 안 나오고 맛도 좋고 이렇게 감자를 딱 보면 이렇게 딱 쪼겨보면 이렇게 푹! 어머나! 딱 이렇게 다잖아요. 분란 감자 자체가 없어요. 근데 이것도 생으로도 먹을 수도 있어요. 나는 흙도 먹어요. 뭐요? 먹는다고요? 흙도 먹어요. 쪼개서 살짝 먹어봐요. 흙이야, 소금 내가. 어때요? 우와! 생가미살을 이렇게 먹어본 건 처음인 것 같은데. 맛있는데요? 이거를 쪄서 먹어봐요. 더 기가 막혀요. 더 기가 막혀요? 더 기가 막혀요. 튀김은 맛있다는. 그럼 설봉감자 저 좀 튀겨주실 거죠? 조금만 태우고 가자고. 조금만 해. 여기서 한 발만 캐고 가자고. 캐서 바구니에 한 바구니 다 먹고 가자고. 감자 튀김을 먹기 위해 다시 시작된 노동. 저 끝까지 하려면 서둘러야죠. 그래도 손으로 캐면 감자가 바로바로 눈에 보이니까 뿌듯하더라고요. 한 바구니 채우는 건 식은 감자 먹기. 으쌰! 감자 들어갑니다. 여기가 선별장이에요? 엄청 큰데요? 여기가 선별장인데. 이제 금왕 바구리가 밭에서 키운 거를 그리로 선별을 하면 사이즈별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나옵니다. 기계에 감자를 넣으면 자동으로 선별되는 시스템. 무게와 크기에 따라 데굴대굴대굴. 제 상자를 찾아갑니다. 이렇게 선별해서 다 이 감자 어디로 가요? 여기 우리가 일세인은 OO 마트. OO 마트 가고. 그리고 과자 공장에 간대. 과자 공장 어디요? 그 허니무침인가 만든 건가. 머 땡인가 그런 만드는 데 그 회사에 간대. 그래서. 아 포카 땡. 네 포카 땡. 허니 버터 땡. 네 허니 포카 땡. 그거요? 진짜 잘 사먹는데. 그게 다 보성 감자로 이렇게 또 만들어지는 거구나. 그렇죠. 보성 감자로 만든 거죠. 선별된 감자는 공장으로 마트로 전국 각지에 보내지는데요. 각자의 위치에서 보성을 빛내는 감자들. 맛있게 잘 만들어줘야 한다. 대표님. 아 이제 제가 선별까지도 다 도와드리고 했으니까. 약속하셨던. 어? 이 감자 쪄준 거. 찐 감자. 그리고 감자튀김 이런 거 좀 맛보게 해 주셔야죠. 당연히 가야죠. 저기 보성군에서 제일 요리 잘하는 분을 세배를 해놨으니까. 거기 가서 맛있게 또 요리를 하면. 쉬쉬 한번 해보자고요. 아 또 섭외까지 해 주셨어요? 네 세배를 했죠. 당연히 먼 쪽에서 왔는데. 당연히 세배를 해야지. 아싸. 보성 최고의 요리 사순에서 재탄생할 전국 최고의 감자. 과연 어떤 맛일까요? 튀김할 때 중요한 건 감자를 일정한 크기로 써는 겁니다. 단짠단짠의 정석. 베이컨에도 감자를 넣어 돌돌 말아주는데요. 감자는 미리 익혀서 구워주세요. 마지막으로 정통의 삶은 감자까지 완성. 와 진짜 열심히 밭에서 노동한 보람이 있습니다. 벌써부터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게. 와 맛있는 찐 감자며 튀김도 보이는데. 특별한 분 모셨다면서요. 바로 이분이신 거죠? 예 우리 아내 분이요.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황동수 아내 최현희입니다. 찐 감자며 감자튀김이며. 이미 감자 요리에서는 완벽한 투톱 라인이죠. 하지만 이제 베이컨을 또 두른 감자는. 그렇죠. 굉장히 또 특별합니다. 오늘을 위해서 특별히 또 만들어주신 만큼. 긴 말 필요 없죠. 얼마나 그렇게 자랑할 만한 맛인지. 젓가락 들고. 한번 드셔보십시오. 네 드셔보셔야죠. 그래도 가장 첫 번째는 또 찐 감자니까. 저는 찐 감자 또 먹어봐세요. 네.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이렇게 씹히는 식감은 흡사. 이게 감자가 아니라 마치 밤 같아요. 아까 소개하신 것처럼. 어쩜 이렇게 고소하니 담백하니 맛있어요. 이미 냄새부터가 진짜 고소해요. 우선 하나씩 드셔보세요. 어머 진짜로 와. 일반 시중에 파는 것보다 훨씬 더 맛있는 감자 같습니다. 우와. 어머. 아니 진짜 무슨. 이게 겉이 딱 바삭한데. 씹는데 딴딱 쫀득해요. 전분이 많이 좋아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시중에서 사먹는 그런 감자튀김이랑은. 다 연정. 네 너무 좋은데요. 감자는 베이컨 치즈와도 환상의 짝꿍이죠. 달고 짜고 고소한 맛이 일품인데요. 호불호 없이 모두가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맛있는 보성 감자.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많이 또 찾아주시라고. 카메라 너머에 계신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우리 보성 감자가 진짜 맛있습니다. 회풍에 자란 감자라 너무나 맛있고. 병에 녹고. 자연 그대로 만든 감자니까. 안심하고 드시고. 감자를 많이 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윤호 보성 감자. 보성을 넘어 세계에서 인정받은 보성 감자. 모두가 사랑하는 이 맛, 여러분들도 꼭 드셔보세요. 가끔 이렇게 지리산이 이 신비로운 그런 배경을 연출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하나의 복이죠, 그런 배경을 보면. 안녕하십니까? 지리산이 좋아서 지리산 역사문화조사단으로 활동하고 지리산을 사랑하는 사람 김문광입니다. 민족의 영산으로 불리는 지리산에 먼 곳에서 찾아온 사람들이 있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하도에서 여기까지 오시고 대전에서 여기까지 오시고 오늘 즐겁게 같이 유람 경로 탐방하시고 그렇게 하시죠. 지가 와서 또 분위기가 색다르네요. 지리산이 좋아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 선인들의 지리산 유람룩을 읽고 그 흔적을 찾아 수년째 지리산을 탐방하고 있는데요. 유람 경로에 새겨진 선인들의 흔적엔 숨겨진 옛 이야기들이 하나가 득니다. 지리산 역사문화조사단은 옛 선인들의 발자취 이런 걸 탐구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인들의 유람 경로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 계속 탐방할 예정입니다. 이 석축이 보면 굉장히 웅장하게 크게 전화석을 어떻게 이렇게 쌌는지 좀 경탄스럽죠. 네, 그렇습니다.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로망 중 하나는 지리산과 금강산을 유람하는 것이었다는데요. 조선시대 핫플레이스 지리산은 유람룩이 많은 명산으로 꼽힙니다. 선인들의 옛 문헌을 바탕으로 유람길을 복원하는 작업에 단원들은 저마다의 역할을 하는데요. 저는 문헌 정보를 찾고 그다음에 석각을 판독하고 답사기를 완성해가지고 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현장 옛길 복원하는 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산에서 약 30, 40년 생활을 해가지고 길들은 조금 밝힌 편이니까 그 부분에 제가 조언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유람룩 입문산행에 사진 촬영하고 동영상을 촬영해가지고 유튜브에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각자의 재능 기부로 지리산이 품은 이야기를 글과 영상으로 기록해 꾸준히 공유하고 있는 역사문화조사 단원들. 이들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지리산에 숨겨진 비경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옛 선인들이 간 길을 현재로 오버랩해보는데요. 남겨진 자취의 의미 찾기도 조사단의 몫입니다. 수백 년 동안 같이 묻혀있던 역사문화를 같이 탐방함으로 인해서 숲에 있는 유람 경로나 흔적을 밖으로 들추어내서 수답자들에게 기잡이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탐방하고 있습니다. 탐방길에 만나는 지리산 풍경 감상해볼까요? 지리산의 청량한 물소리에 세상 시름도 말끔히 씻기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지나가는 유람객 발길 붙드는 비경이 있죠. 선생님, 여기 지금 승천하고 있어요. 개음을 일으키고 승천하고 있어요. 아무 때나 볼 수 없는 백룡의 승천. 선인들도 이 비경을 보고 가장 빼어나다 인정한 글을 남긴 것이겠죠. 영옥 후국의 마지막 용추 군용 폭포입니다. 여기서 용이 하늘로 승천했다 해서 군용 폭포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용이 백룡이 돼서 백룡. 한두 번 볼 수 있는 비경입니다. 가끔 이렇게 지리산이 신비로운 그런 배경을 연출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하나의 폭이죠, 그런 배경을 보면. 지리산은 모든 모습이 다 좋습니다.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좋고 맑으면 맑은 대로 좋고 제 궁금증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곳입니다. 이런 하얀 정도는 저도 처음 봅니다. 정말 멋집니다. 답사하는 이유는 발견의 희열, 알무의 즐거움이라고 확언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에는 보고 또 봐도 다 알 수 없는 신비가 존재하네요. 지리산은 제 마음의 고향인데 지리산을 찾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에너지를 충전시켜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리산에 좋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비도 많이 오는데 고생 많으셨는데. 네, 어디 시장하시죠? 이거 맛있게 하는데 먹고 갈까요? 사장님, 산채, 정식하고 해물파전 그렇게 맛있게 해줘요. 맛있게 해드릴게요. 조물조물 버무려지는 나물에서 지리산 향기가 진하게 묻어납니다. 고소한 반죽으로 전을 부치면 빗소리 닮은 ASMR 들리시나요? 한상 가득 지리산을 품었네요. 된장찌개와 파전의 만남도 환상적이네요. 여기에 밥과 산채의 조화를 만들어내니 이 조합은 절대 못 참죠. 한 1년 전쯤 되는데 여기 직접 뜯은 음식으로 하기 때문에 향치도 있고 또 맛있어요. 그래서 배워와서 먹고 납니다. 고심합니다. 각기 다른 산나물에다가 고추를 넣고 집에서 된장국에 곁들여 먹으면 참 맛있더라고요. 지리산 자연밥상이 주는 행복에 단원들 모두 에너지를 얻습니다. 행복하게 드시고 행복하네요. 입에 한 입에 무는 순간 향이 뭐라고 그럽니까? 사과가 전체가 돌아오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 산채비빔밥도 이제 고산지에 나는 채취한 산나물이다 보니까 향이 엄청 나가잖아요. 그럼 산 전체가 입으로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산을 맛으로 느끼는 순간 깨달음을 얻는데요. 비빔밥이 원래 여러 나무를 섞어서 이렇게 비벼서 먹잖아요. 그런데 대전에서 오시고 또 하도에서 오시고 또 이렇게 진주에서 오시고 이렇게 여러 각 지역 분들이 오셔서 마치 비빔밥처럼 각자 자기 지식을 가지고 같이 유람경료를 찾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비빔밥하고 같은 산채비빔밥이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기 추천하고 그래서 왔습니다. 고기도 좋고 고향이 제일 잘 만드는 소리인데 어쨌든 맛은 엄청 좋아요.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로 어우러진 모습을 식탁에서도 보는데요.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산을 느끼는 날입니다. 오늘 맛있게 드셨어요? 네, 잘 먹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덕분으로 참 진수성 차이가 진짜 바깔난 음식 우리 단원들께서 이렇게 뭐야 수고해 주시고 또 음식도 맛있게 드셨다니 좋습니다. 이게 소울푸도 확실하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리산의 너른 품에 매료된 사람들 지리산에 새겨진 역사와 문화를 찾아 옛 사람들과 계속해서 소통하는데요. 역사문화조사단이 남긴 이야기는 후세에 전하는 지리산의 신유람록이겠죠. 우리 지리산 역사문화조사단과 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하고 숨어있는 우리 유럽 문화유산을 더 많이 찾아내고 조사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지리산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기잡이가 됐으면 합니다. 지리산이 참 좋다! 지리산이 참 좋다! 가지가 난 이렇게 없다